토마열혈입니다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책상에 책이 한 권 도착했습니다. 무슨 책일까요?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교복을 통해서 도착했네요.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굉장히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있네요. 책 제목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. 장원청지음, 김혜림 옹김, 알고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. 나에게로 찾아온 일상의 심리학이고요.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. 좋은 책 보내주신 미디어숲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. 가격은 16,800원 이고요. 이 분이 중국 분이시고 제가 중국의 편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다만 저자께서 원래 중국 분이시고 이 분은 이 책을 김혜림 님께서 읽어드렸습니다. 제가 지금 도착한 책이 많아서 이 책은 바로 읽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책을 읽으면 행복하네요. 예,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. 장원청지음, 김혜림 옹김, 미디어숲. 조금 지나서부터 회독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행복하고요. 또 여러분과 책 이야기를 자주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희망 열혈입니다.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책상에 책이 한 번 도착했습니다. 무슨 책일까요?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본국을 통해서 도착했네요. 제가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. 저는 책이 안 된다. 드디어 책이 잘 되는 거야. 불편한 bacter이지만, 그리운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야. 아뇨.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어봅시다. 책을 읽어볼게. 책을 읽어봅시다. 잘 읽어봅시다. 이 책을 읽어봅시다. 책을 읽어봅시다. 책을 읽어봅시다. 지금 책을 읽어봅시다. 굉장히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있네요 책 제목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장원청 지음 김혜림 옹김 알고보면 세상이 달라보인다 나에게로 찾았던 일상의 심리학이구요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미디어숲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가격은 16,800원 이구요 그 이분이 중국분이시고 제가 뭐 중국의 편견이 있는건 아니구요 다만 저작께서 원래 중국분이시고 이분은 책을 김혜림 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책이 많아서 이 책은 바로 읽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행복하네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장원청 지음 김혜림 옹김 미디어숲 조금 지나서부터 회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행복하구요 또 여러분과 책 이야기를 자주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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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